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의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례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알들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가난한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룡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은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6월절과 핏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점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이렇게 결정해야 될 걸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등등 쭉 이어져요.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결정은 그 시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결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내가 주권자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주권자 됐다면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 하면 믿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는 건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분이 주권자 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나 믿어보자 라고 가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 모든 히브리서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날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권자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주권자 되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계속해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결정들이요. 내가 주권자면 당연히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자 됨을 인정하면서 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권자 됨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자 됨을 믿고 그거에 근거해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해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단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언제나 우리 삶의 진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만큼은 저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면 풍성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